안녕하세요 팬 여러분 청하입니다. 네, 2017년 정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꽃기용! 올 한 해가 붉은 닭의 해인 만큼 붉은 닭의 기운을 받아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소망 이루시길 저 청하가 기원하겠습니다. 특히 새해에는 계획을 많이 세우시잖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상반기에 솔로를 앞두고 있는데요. 여러분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. 여러분들도 새해 계획 세우시는 모든 것들 다 이루시길 저 청하가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. 몸도 마음도 건강한 한 해 되시길 바라겠고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한 해 되세요.